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 저도 어릴 적에 가장 재밌었던 비유 두 가지가 이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바로 우리 25장 앞부분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왜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미련한 처녀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미련하지? 왜 잠만 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좋아했던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달란트 시장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번 달란트 시장은 언제 하지? 나는 몇 달란트를 모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긴장돼서 개난 소리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달란트 시장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말씀하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이 어떻게 구성됐냐면 24장 반은, 24장의 전반부 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4장 나머지 반과 25장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성도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전장 24장의 42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에 관한 본질적인 메시지는 2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에 관한 비유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열천여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열처녀가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잠을 안 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을 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유일한 차이점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명, 미련한 다섯 명 모두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잠이 듭니다 모두 잠이 들고 이제 신랑이 오고 깨자 유일한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곳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가 예상한 데까지만 기다렸습니다 그 신랑을 자기가 기다릴 수 있을 만큼까지만 기다렸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열천여 비유의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2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랑이 우리의 예상보다 늦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미국 미시건대학의 소득역학연구소에서 1980년도 중반부터 2005년까지 각 개인의 소득 추이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건대학의 소득역학연구소에서 개인의 소득 추이를 연구한 다음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되기보다는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걸 굳이 연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되기보다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냥 우리 인생을 한 5분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이가 들음에 따라 우리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 이걸 굳이 연구했어야 됐었나 하고 이렇게 잠깐 그런데 물론 미시간대학의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물론 이 단순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관찰한 뒤에 이것을 발표했겠죠 우리가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소득은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많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선진국가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 조기 은퇴였습니다 빨리 은퇴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 빨리 은퇴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것이 지금도 많은 젊은 세대에 유행처럼 번지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의 은퇴 전문가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느냐 200만 달러가 있느냐보다는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은퇴자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육체 건강, 정신 건강, 탄탄한 사회적 지지가 재정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은퇴 후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보다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은퇴자의 존재론적인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일 자체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개인의 존재론적인 가치관 존재론적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유행처럼 번지는 것처럼 많은 젊은 세대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재정입니다 얼마를 모으면 내가 얼마를 은행 계좌에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니젤런스키라가 말하길 은퇴자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재정적인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죠 은퇴 후에서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은퇴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은퇴 후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사회적 내가 지지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14절부터 30절까지 읽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일은 우리가 앞서 결론처럼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좌지우지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 14절부터 이 비유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멀리 가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소유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 바로 그리스를 통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일을 자기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그 재능에 따라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할 때 주인이 불공평하게 맡겼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일단 불공평하게 무엇을 맡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지금 이 달란트를 맡기는 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이 종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가장 최근에까지 있었던 노예제도의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피부색이었죠 피부색에 따라 노예가 되고 그 나라에 따라 노예가 되고 하기도 했지만 2000년 전에 노예제는 그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었냐면 정복국가의 백성들이나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굉장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리고 경제적 파산을 이루거나 심각한 국가의 잘못을 할 때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피부색에 따라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노예 신분도 있을 수 있고 평민도 있을 수 있고 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노예 신분도 있을 수 있고 평민도 있을 수 있고 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노예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봉사했던 일했던 직업이나 출신에 따라 그들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능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당시에 무게의 단위로서 약 대략 30kg의 금과 금이나 은을 담을 수 있는 그 무게의 한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 하면 30kg 정도의 은과 은이나 혹은 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겼다 할 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6,000일 정도의 일반 서민의 임금이었습니다 6,000일 정도의 일을 했을 정도의 임금이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종들의 기능에 따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로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빌리포서 1장 1절 를 읽다 읽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에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긴 뒤에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뒤에 우리의 주인께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5달란트를 남긴 종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수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투자 방법이나 5달란트를 어마어마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나 부동산에 그것을 투자하거나 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종이 5달란트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금이나 은을 받았을 때 그것을 5달란트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16절 말씀에 그것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사라고 해도 맞는 번역이고 또 일했다라고 해도 맞는 번역입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는 당시 2000년 전에는 엄청난 양의 노력과 수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익을 절대로 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역시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주인에게 가서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21절인데 주인의 칭찬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 또다 착하고 충선땡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칭찬합니다 23절에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정확히 완전히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주인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면전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앞에서 경험하고 영원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문제는 한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한달란트 받았던 자가 오늘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 한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 앞에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참 힘든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 가지셨나이다 여러분이 한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힘든 주인입니다 나쁜 주인입니다 악한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주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내 노력을 착취하는구나 주인이 내 시간을 착취하는구나 주인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구나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 주인에게 정확히 계산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원도 다 남기지 않고 일원도 더 모자르지 않게 정확히 자기가 받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주인을 완전히 오해한 종은 완전히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아예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주인에 대한 처벌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과 분리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분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것보다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큰 두려움과 절망감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마태국 2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국 24장 1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이 빌딩에 두려고 예수님의 관심을 이 빌딩으로 옮기려고 이 건물들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롭습니다 이 성전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을 이 성전 건물로 돌리실 때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이 모든 지금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0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야기로부터 마태복음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여기는 것 우리가 높게 여기는 것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큰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이 큰 것에 스케일을 키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당연하죠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윤을 창출하고 스케일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전세계 수많은 굴지의 회사들이 그들의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은 수많은 작은 표본 집담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새로 출시하는 제품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은 표본 집담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조사하죠 그들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장르를 무려 7만 6천 개까지 나눴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나눕니다 그 장르를 우리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 생각할 때 코미디다 로맨스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넷플릭스는 그것을 7만 6천 개까지 장르를 쪼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넷플릭스의 스케일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주인의 칭찬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지금 성취한 건데 주인은 이것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주인의 풍성하심 주인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일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작은 일이죠 그리고 25장 31절부터 46절 마지막에 이 비유, 이 모든 20장부터 시작됐던 이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41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이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할 텐데 오른쪽에는 의인들이 앉고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악인들이 앉게 될 텐데 41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악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벌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악인들이 대답한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버 쓰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세계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태복음 지금 다섯 장에 걸쳐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마태가 지금 계속해서 전달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건물 큰 직업 큰 자리 큰 위치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임금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작게 여겼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그 일들 누구도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우리 옆을 지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결산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혹여나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그냥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역시 큰 것에 관심을 두고 높은 자리에 관심을 두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